오우! 오오오 완전 반갑다,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작품이었데도 실제로 살아가면 좀 이렇게 미스터리한 일이 있었는지 가위 눌려 본 적이 생각, 오! 맞아 맞아 그치? 근데 왜 안 일어나지지? 막 이렇게 힘들고 있을 때 어떻게 다가, 아! 일어나 거실에서 자고 있었거든 그래서 목이 말라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 물을 마시고 있는데 뒤를 돌아왔다? 근데? 한국인사의 동영상은 한국인사의 동영상은 우리의 동영상은 한국인사의 동영상입니다 미고렘 한솔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지홍은 리지홍을 경험한 상황이 있다면 리지홍은 일상의 미스터이오의 상황이 있다면 리지홍은 리지홍을 보면서 리지홍은 일상의 정상으로도 다음 질문에 주의해 주세요. 다음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은 작품이 이은 진짜 유명하지 많은 작품이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면 좀 이렇게 미스터리한 일이 있었는지 꿈 같은 걸 꾸면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위 눌려 본 적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치? 내가 이렇게 한번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일어나지질 않는 거야. 의식은 깨어 있는데 일어나지. 근데 왜 안 일어나지지? 막 이렇게 힘들고 있을 때 딱 일어났어. 왜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들지 하면서 이제 거실에서 그때 자고 있었거든. 그래서 목이 말라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귀를 돌아봤다? 근데 내가 그대로 자고 있더라고. 내가 그대로 자고 있더라고. 육체 이탈했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깜짝 놀란과 동시에 다시 내가 자고 있더라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인셉점 같은 건가? 영혼이 이탈했다가 내 영혼이 나의 몸을 보고 육체를 보고 다시 들어가는 거고 소름이 들어요. 진짜 소름이 들어요. 진짜 소름이 들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너무 놀래서. 진짜 소름이 들어요. 진짜 무릎이, 무릎이. 이거 진짜 무섭겠다. 와, 와, 와. ternyata Lee Jihoon pernah mengalami ketindihan dan yang anehnya lagi sampai bisa melihat tubuhnya sendiri ketika minum air. bagaimana menurut kalian cinggu? kalau di indonesia kejadian yang menimpa Lee Jihoon ini disebut apa? silahkan tulis komentar kalian di bawah. 오늘은 여기까지. 너가 너를 보는 느낌은 어떻니? 그렇네. 내가 나를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데? 8학교때부터 잘생겼었을 거 아니야. 근데 카메라 뒤에서도 작가님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